답은 AI 반도체, 도체대 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방영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바이오, HLB, 그리고 AI. 구조적 성장은 2차전지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슈를 좀 두루두루 다뤄주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 시간 바이오 이야기를 해봅니다. HLB 그룹주들의 이런 움직임, 하락, 그리고 또 승인 거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AI 쪽, 2차전지 쪽. 결과적으로는 2차전지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HLB가 오늘 지금 한가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좀 약간 어떤 막연한, 예를 들어서 지금 승인 거절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막연한 기대감, 어떤 거기에 맡긴다는 건 저는 오히려 좀 운에 맡기는 거랑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주들의 상승은 언제 나왔냐면 2014년도에요. 셀트리온이 공매도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못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오 시뮬루 시장의 개화기였고요. 주가가 3만 원권에서 30만 원까지 10배 이상, 10배 이상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이제 약간 좀 국한적이었다,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 시뮬루 쪽뿐만 아닌 제약주, 신약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선별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건 우리가 시장 성장산업과 함께 같이 가지는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이런 HLB라든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입장이겠지만 주식 투자를 일단 성장과 구조적 성장을 하는 섹터들 쪽으로 산업 자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AI,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에서 AI 관련 섹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기대감이 많이 압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국장에서 그 관련 종목들 몇 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면 칩셋 미드라든지 오픈 엣지 테크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트 소프트도 급등 이후에 이제 이 반등, 세력들이 터널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얘만 지금 정권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1등주 그리고 2등주, 3등주는 하지 말아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 반등폭이 적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에서 AI도 지금 시장에서 물론 이제 AI 기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AI 관련주를 매매를 한다 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정권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성장주들 쪽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바이오주소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 HLB가 이제 급락이 나왔다. 한가, 쪼만 한가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1900만 조가 쌓여 있고 내일도 한가는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시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약간 쾌전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양극재 기업들 보게 되면 포스코프트엠이라든지 LNF라든지 LNF도 어제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민 신소제도 바닥을 찍은 상황이고 주가의 월봉산 코스민 신소를 보게 되면 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개인 개별 총무 차트라 그러면 주가는 쌀 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건데 실적이 얼만큼 땡겨왔냐라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입자의 단결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쾌전 구간만 지나고 나면 코스민 신소제도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요. 제가 보는 관침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전구체에 관련해서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제가 바닥에서 오늘 보호해수 물량이 철회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공략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하지만 또 이제 급락의 어떤 시그널들을 좀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 유일의 100% 내지는 전구체 기업이거든요. 개정 구간만 지나고 나면 지난 실적이 1분기에 적자를 교륙했습니다만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9% 이상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시면 에코프로도 어제도 올라왔었고요. 오늘도 지금 강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에코프로가 자회사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다 땡겨와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상장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 50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고요.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지금 10만 원이면 이것도 아직 싸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탄산 유통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약간의 지금 전기차 수요가 정체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이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지나면 저는 2분기보다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도가 양극재 필돌에서 오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팩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세비캠이 오늘 23%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늘 주가라는 건요. 이게 급등이 나올 때 보지 마시고 내가 주가를 봤을 때 어떤 기술적 매매라든지 아니면 쌀 때 매수로 해서 이런 급등의 시대가 나올 때 저는 세비캠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정도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리고 성인아이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팩배터리는 진입장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이슈가 조금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낙보가대로 매수가 유입되지만 이런 종목들을 반등시 매도해서 정말 똘똘한 종목으로 우리가 진입장벽이 높은 양극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LNF라든지 쿠스모 신소라제라든지 LG화 그리고 에코프로 BM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셀단에서 보시면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삼성 SDI, LGNF 솔루션, SK이노베이션 금량까지 우리가 4개의 기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약한 흐름들이지만 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조적 성장을 해서 정말로 실적이 같이 동반되는 섹터들을 매수를 할 것인지 어떤 단계 이벤트, 모멘텀 플레이를 할 것인지 그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수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